성삼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관 초과 237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허급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노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관 초월하는 정말 공중 것에 잡은 데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CVD의 비축복을 지금 나에게 가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뜰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속에 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열 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 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미국을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가는데 감남산에서 주였던 은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냐 로마 보게 주옵소서 여러분은 랩란드입니다 일곱만 대 배 속에 일곱 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는 겁니다 성사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관 초과 2, 3, 7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학업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관 초월하는 정말 공중 것에 잡은 데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시부일의 비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뜰 큰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복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열 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 가지 발판이 보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미국을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가는데 감남산에서 주였던 은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려고 하옵소서 로마 보게 주옵소서 여러분은 랩런트입니다 일곱만 대 내 속에 일곱 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능합니다 성 3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권 초과 237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하급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권 초월하는 하나님은 정말 공중 것에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 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미국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가는데 감남산에서 주였던 은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면 로마 보게 주옵소서 여러분은 랩런트입니다 일곱만 대 배 속에 일곱 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능합니다 성 3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관 초구과 2, 3, 7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하급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의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관 초월하는 정말 공중 것에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시부일의 비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뜰 큰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열 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 가지 발판이 보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미국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 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낸 로마 복의 주옵소서 여러분은 여러분은 랩란드입니다 일곱만 대 배 속에 일곱 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능합니다 성 3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관초구가 237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허급에 내 현장에 내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의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관 초월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열 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 가지 발판이 보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미국을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평생의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가는데 감남산에 감남산에서 주였던 은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성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 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며 로마 복해 주옵소서 여러분은 랩란드입니다 일곱만 대 내 속에 일곱 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는 겁니다 성사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관 초구가 237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하급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의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관 초월하는 정말 공중 것에 잡은 데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시부일에 비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뜰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열 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 가지 발판이 보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미국을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가는데 감남산에서 주였던 은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면 로마 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은 랩런트입니다 일곱만 대 배 속에 일곱 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능합니다 성사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권초구가 이삼필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하급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권초구가 정말 공중 것에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시부일에 비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뜰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을 찾기 위해 열 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 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미국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방에 하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가는데 감남산에서 주였던 은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이방에 하옵소서 안디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면 로마 보게 주옵소서 여러분은 랩란드입니다 일곱만 대 배 속에 일곱 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능합니다 성 3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관 초과 2, 3, 7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하급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의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관 초월하는 정말 공중 것에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보는 시부일의 비축복을 지금 나에게 가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뜰 큰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속에 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열 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 가지 발판이 모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미국을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가는데 감남산에서 주였던 은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면 로마 보게 주옵소서 여러분은 랩란드입니다 일곱만 대 내 속에 일곱 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는 겁니다 성사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관 초구가 237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하급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의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관 초월하는 정말 공중 것에 잡은 데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내 미리 보는 시부일의 비축복을 지금 나에게 가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뜰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열 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 가지 발판이 보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미국을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가는데 감남산에서 주셨던 은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옵소서 안디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며 로마 복의 주옵소서 여러분은 랩란드입니다 일곱만 대 배 속에 일곱 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능합니다 성 3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관초구가 2, 3, 7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하급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의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관 초월하는 정말 공중 것에 잡은 데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시부일의 비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뜰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열 가지 비밀 누리게 해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 가지 발판이 보이게 해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미국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흐름 누리게 해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가는데 감남산에서 주였던 은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전환점 찾아내냐 로마 복해 주옵소서 여러분은 랩런트입니다 일곱만 대 배 속에 일곱 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능합니다 성사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관 초구가 이삼필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하급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관 초월하는 정말 공중 것에 잡은 데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시부일의 비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뜰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열 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 가지 발판이 모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미국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가는데 감남산에서 주였던 은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는 로마 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은 랩런트입니다 일곱만 대 배 속에 일곱 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능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권 초구가 237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하급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의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권 초월하는 정말 공중 것에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내 미리 보는 시부일의 비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뜰 큰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속에 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열 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 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미국을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방에 하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가는데 감남산에서 주였던 은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옵소서 안디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 아시아에서 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면 로마 보게 주옵소서 여러분은 랩란드입니다 일곱만 대 배 속에 일곱 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능합니다 성 3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관 초과 2, 3, 7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허급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관 초월하는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을 찾기 위해 열 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누리게 해 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가는데 감남산에서 주셨던 은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성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로마 보게 주옵소서 여러분은 랩란드입니다 일곱만 대 배 속에 일곱 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구가 237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정말 공중 것에 잡은 데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CVJ의 비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뜰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 길 찾기 위해 열 가지 비밀 누리게 해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 가지 발판이 보이게 해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미국을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흐름 누리게 해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기 하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가는데 감남산에서 주였던 은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기 하옵소서 안디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냐 로마 복의 주옵소서 여러분은 랩란드입니다 일곱만 대 배 속에 일곱 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능합니다 성 3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권초구가 237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하급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의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권 초월하는 정말 공중 것에 잡은 데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나에게 미리 보는 시부일의 비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뜰 큰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열 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 가지 발판이 모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미국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방에 하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가는데 감남산에서 주였던 은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이방에 하옵소서 바울 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면 로마 복해 주옵소서 여러분은 랩란드입니다 일곱만 대 내 손에 일곱 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능합니다 성사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관초구와 2, 3, 7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하급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의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관 초월하는 정말 공중 것에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내 미리 보는 누리게 해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 가지 발판이 노이게 해주옵소서 노이게 해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미국을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흐름 누리게 해주옵소서 평생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망해 하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가는데 감남산에서 주였던 은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이망해 하옵소서 안디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로마 보기해 주옵소서 여러분은 랩란드입니다 일곱만 대 배 속에 일곱 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능합니다 성사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부 흐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하급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의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간 성사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열 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 가지 발판이 보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미국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가는데 감남산에서 주셨던 은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며 로마 복해 주옵소서 여러분은 랩란드입니다 일곱만 대 배 속에 일곱 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능합니다 성사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관 초구가 237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하급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의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관 초월하는 정말 공중 것에 잡은 데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시부일의 비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뜰 큰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열 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 가지 발판이 보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미국을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가는데 감남산에서 주였던 은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 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낸 로마 보게 주옵소서 여러분은 랩란드입니다 일곱만 대 배 속에 일곱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능합니다